안녕하세요 주경복TV의 주경복입니다 계속 다익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왔는가 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열한기상 2장 3절에 말씀해 보면요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 다익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입니다 그 말 속에 다익은 어떤 얘기 하냐면 다른 얘기보다 이제 왕으로서 가게 되면 중요한 것이 한나라의 경제나 군사력 이것보다도 강조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대로 지키라 라는 겁니다 다익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상식과는 반대적인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성경의 역사관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익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를 세 가지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익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그 말 중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느냐 하면 본인이 스스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다익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설문에게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체험담입니다 이게 참 다익에게는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다익은요 그 인생 자체가 잘 되는 인생보다도 많은 아픔과 갈등, 실패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으니까 거기서 오는 아픔, 거기서 오는 갈등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설문에게 너도 나처럼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이런 경험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당부입니다 참 뼈아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새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고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공표, 꽃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이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 라는 것보다 이렇게 살지 않은 결과가 이런 많은 아픔을 겪었다라는 실제적인 경험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생의 어떤 고뇌, 아픔 그러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바르게 사는 것이 좀 그 순간마다는 힘이 들지 몰라도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것을 배운다는 겁니다 교훈 그렇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현대로 갈수록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책을 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참 우리 인생의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책에서 오는 교훈 이게 영상, 영화, 드라마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도 성경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윗도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교육에 많은 힘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혼자만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성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것, 굉장히 신경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하는 자라 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다윗이 이런 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갈등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 교육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가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열이,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경유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윗도 그리고 두 번째는 실패 속에서 체험담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입니다 다윗도 교육, 이런 가르침에 마음이 계속 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 인생이 형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안 돼요 하느님마다 자꾸 꼬이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출발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이어오는 일괄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강조했고 지금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도 강조하고 바울도 강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길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길을 바로 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자기개발서에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을 아는 것, 방법을 아는 것 그래서 자기개발서를 공통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자기개발서를 꽤 많이 읽었어요 기준으로 따지면 한 500권 이상 500권에서 1000권 이상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변화를 겪었다는 말을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그 길이 한 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시행착오라 하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많이 이렇게 방황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확고하게 길이 딱 보이게 되는 때가 오는 겁니다 고십점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인계점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계점을 마주하는 순간 그 인생이 확연하게 바뀌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적인 성공도 이렇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이 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도 그냥 읽어나가지만 어떤 규칙과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그냥 읽어나갔어요 막무가내 그래서 많이 읽었지만 어떻게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런 규칙과 방법이 보이기 시작하면서요 아 이거구나 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참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꿀팁이라 하죠 이걸 같이 좀 나누고자 제가 이렇게 또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다이시 솔로몬에게 강조했을 때 모세의 율법대로 치킹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라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 길이 참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인생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 보다도요 한 번 한 걸음 떨어져서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여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정 다이시 솔로몬에게 했던 말이 지금 우리에게도 같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변화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